전설야담 특집 의여곡절 유명인 기담 10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의여곡절 유명인 기담 10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손톱에 봉숭아무를 들이게 된 사연 고려 제26대 충선왕은 강제로 몽골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계국대장 공주보다 세자 시절 혼인한 조비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1298년 1월 계국대장 공주는 충선왕의 조비 총회를 시기하여 조비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무고하는 편지를 원나라 황태우에게 보냈고 그로 인해 그의 8월 충선왕은 폐의당의 몽골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즉위즉시 시행한 개혁정치는 물거품이 됐고 충선왕은 몽골에서 그저 고국을 그리워하는 철양한 신세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던 어느 날 밤 충선왕은 잠자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국녀들이 충선왕을 위해 가야굼을 연주했는데 가야굼을 뜯을 때마다 한 국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국녀는 자신의 손가락이 아픈 것도 참으며 오로지 충선왕이 좋아하는 고려가여 연주에 몰두했습니다. 충선왕은 놀라서 잠에서 깨웠으며 꿈이 하도 생생하게 고려에서 온 국녀 및 공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감은 상태의 한 공녀가 열 손가락에 모두 하얀 헝거풀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공녀를 불러 까닥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손가락이 그리됐느냐? 공녀는 고향집이 그리워 너무 울어서 눈병이 났고 손가락은 봉숭아, 꽃잎을 꽁꽁 싸메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녀는 향수병으로 인해 핏빛처럼 멍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손톱에 붉은 봉숭아, 꽃잎을 물들였노라 설명했습니다. 충선왕은 우리나라를 잊지 못하고 봉숭아무를 들인 공녀를 자륵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공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충선왕에게 충성했다 하여 고려 관직에서 쫓겨난 신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녀는 아버지로부터 혹시 충선왕을 뵙게 되면 반드시 고국에 돌아오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날 충선왕은 오랜 세월 몽골에 있으면서 어느 사이나 대해진 자신을 반성하고 고려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원나라 성종이 죽자 황의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충선왕은 정세 파악을 한 후 무종 옹립의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으로 심양왕에 봉해졌고 1308년 충렬왕이 죽자 다시 고려 왕위에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귀국한 충선왕은 인재 등록 및 권세가 횡포 엄단 등을 애용으로 하는 혁신 정치를 천명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충선왕은 문득 몽골에 있을 때 봤던 공녀를 떠올리고 고려로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녀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충선왕은 그 공녀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궁골 콧밭에 봉숭아를 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소녀들이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는 풍숲이 전국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한편 봉숭아는 꽃 모양새가 봉왕을 닮았다 하여 봉선화라고도 부릅니다. 봉선화는 예로부터 뱀이나 귀신을 물리친다 하여 집에 울타리 밑이나 장덕대 옆에 심어 질병이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애군 퇴치의 상징성을 지닌 봉숭아의 고려 국녀의 애달픈 사연이 더해지면서 손톱에 봉숭아물 들이는 관습은 악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민간 신앙과 손톱을 아름답게 하려는 미용 효과를 더불어 지니게 됐습니다. 첫눈 올 때까지 손톱에 꽃물이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라는 속신은 벽사 풍습이 근대해 애정으로 전의된 것입니다. 전설 야담 옥유도 원도에 담긴 사연 안평대군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박팽년을 우연히 만나 같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보니 복숭아 나무 수십 구루가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층층의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깊은 골짜기에서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듣기 좋은 풍경이었기에 두 사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여러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몰라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 갈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골짜기에 들어가면 도원이라오. 도원은 도연명의 보아옹기에 나오는 경치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평대군과 박팽년은 노인이 가르쳐준 길로 계속 걸어 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은 그야말로 꽃천지 낙원이었습니다. 꽃잎은 눈송이처럼 날리고 샹긋한 냄새는 코끝을 자극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 온 듯한 황홀감에 빠져 그 정치를 한껏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꼭 기어 느닷없는 타구름에 잠을 깬 안평대군은 꿈이 워낙 생생한 탓에 한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1447년 4월 20일 밤과 이튿날 새벽의 일이었지요. 안평대군은 아침을 먹은 후 당시 이름난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풍경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평대군 자신도 글과 그림에 능했지만 산수화에 관한 한 안견의 실력을 더 높이 평가했기에 그렸습니다. 간밤에 박행령과 함께 무릉도원을 논의는 꿈을 꾸었소.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이다. 아름다운 꽃들이 지기 전에 그 풍경을 그려주오. 도연명이 말한 무릉도원을 보신 것이군요. 그런데 어찌 제게 청하시는지요? 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재주를 타고나지 않았소. 그 마음의 눈으로 그려주오. 안견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이에 안평대군은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여기저기 곳곳의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견은 바로 착수하지 않고 먼저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 풍경을 더듬어 걷고 상상했습니다. 안견은 피단을 펼쳐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자기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해주는 안평대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인 끝에 그림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안견은 그림의 전개 방향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두루마리 그림의 경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감상하게끔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에 따르려면 현실 세계를 오른쪽에 그리고 걸어 들어가서 보게 되는 무릉도원을 왼쪽에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견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왼쪽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 낙원으로 이어지도록 그렸습니다. 이는 안평대군이 두루마리를 풀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무릉도원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습에 엄메이지 않은 파격이었지요. 내가 꿈에서 본 그대로 그리다니 과연 심피리로다. 안평대군은 안견이 그려온 그림을 보고 떠보며 연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안평대군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의 제목 목류도원도를 접고 소관문을 썼습니다. 조선 최고 명필로 소문난 안평대군의 글이 조선 최고 화가의 그림에 더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명장 목류도원도가 완성됐습니다. 안평대군은 자기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문인들에게 목류도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신숙주, 정인지, 김종서, 최항 등 당대 유명인물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꿈에 동행한 박팽년을 비롯해 성산문과 신숙주를 포함한 조선 최고 문인 21명이 그림을 칭송하는 찬시를 적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최고의 시, 서, 화가 어우러진 명품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목류도원도원도를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세로 38.7cm, 가로 106.5cm 크기의 수묵담채화입니다. 삼봉우리는 목으로 그려졌고 복숭아꽃잎은 연분홍색 위에 금체가 더해져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각각의 경치는 분리된 듯 싶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어 따로 또 같이 어울립니다. 왼쪽 도입부의 현실세계와 오른쪽 이상세계의 풍경이 대조적이며 삼봉우리에 둘러싸인 도어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임을 나타냅니다. 웅장한 산세와 환상적인 낙원은 신선세계 같은 느낌도 풍깁니다. 또한 왼쪽 아래에서 사선으로 점차 올라가도록 구성된 배치는 감상자에게 산길을 걸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을 안겨줍니다. 목류도 원도는 그림은 물론 서예와 문학사적으로 가치 높은 예술품입니다. 규율과 절제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상량을 잘 나타낸 명작이고요. 또한 목류도 원도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회화 가운데 연도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유출되어 현재 일본 텔리대학교에 있습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는 풀과 바람 출판사의 어린이를 위한 한국 미술사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인조 때 남원부는 부임한 부사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폐읍이 대다시피 했습니다. 폐읍은 나쁜 풍습이 많아서 다스리기에 어려운 고장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틈을 타고 아전 일부가 횡포를 부렸고 도적이 설쳤으며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그러던 1629년 박정이 남원부사로 부임했습니다. 박정을 영접하러 나온 이방은 동료 아전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온종일 단정이 앉아 있으니 그 속내를 알 수 없소. 이를 통해 아전들이 예사롭지 않은 신임 부사의 등장에 긴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전 중 일부는 도적과 밀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은 관내 도적을 어떻게 색출할지 고심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아전들이 기생을 두려워 내려 했으나 박정은 필요 없다며 거절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는 통인도 그다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전들은 안절부절하며 박정의 심중을 알아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은 밤에 잘 때 매시간마다 베개 위치를 바꾸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언제부터인가 베개를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위치를 바꿨는데 이후 굳어진 잠버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이 베개 위치를 바꿔가며 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잤기 때문입니다. 부임하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밤중에 박정은 자다가 베개 위치를 바꾸고 누웠습니다. 그 직후 어떤 사람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더니 박정의 가슴 부위에 빠른 동작으로 장검을 세 차례 내리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박정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베개 위치를 바꾼 덕분에 괴한의 세 차례 탈질 중 한 번은 두 넓적다리 사이를 찔렀고 두 번은 넓적다리의 살갗을 살짝 스쳤습니다. 비록 피가 흐르기는 했지만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이 문을 살짝 열고 문밖 봉태를 살피니 괴한은 키 크고 수염긴 남자였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선 괴한은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방에서 몰래 뒤따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박정은 급히 담장 위로 뛰어올라가 괴한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내려다보았습니다. 괴한은 관하에서 멀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박정은 평소처럼 일어나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어느 집의 키 크고 수염긴 남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전 몇 명이 놀라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절들이 출동해서 간밤에 괴한을 체포해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박정은 괴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은 괴한을 살인죄로 처형하고는 간밤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괴한을 신문하리라 예상한 아전들은 박정의 처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한 면모가 느껴진 까닭입니다. 그 누구도 사또가 어떻게 칼날을 피했는지 알지 못한 데다 범인을 단번에 밝혀냈기에 그랬습니다. 이후 아전들은 박정을 두려워하며 잘 섬겼고 소문이 퍼지면서 고울에서 절도 사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또 몰래 백성을 괴롭히는 아전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남원의 민심이 회복되어 고울이 무사태평해졌습니다. 한편 그날 이후로 박정은 크게 느낀 바 있어 잠자는 동안 백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 야당 흥분 가능한 내시를 찾아낸 묘한 고추 단호 오원 갑자사화로 인해 피바람이 불던 1504년 5월 궁중의 해괴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내시가 어느 여인과 사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극기야 사원부에 한내시를 간통으로 고발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최상단에서 일하는 어떤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성정 때 양잠을 권장하고자 창덕궁 후원에 누에를 치는 방 잠실을 만들었는데 연산군 때 그곳에서 일하던 여인이 한내시와 눈이 맞아 여러 차례 간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실이 달라졌음을 이상하게 여겨 몰래 뒤쫓아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에게 보고됐는데 연산군은 문득 내시들의 아랫도리가 궁금해졌기에 5월 3일 승지강징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내시들 가운데 고자 아닌 자들이 고자 행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내시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음경이 있는 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거라.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강징은 즉강 내시들을 창덕궁 선정전 동쪽 협약문 부근에 직결시킨 뒤 한 명 한 명 아랫도리를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내시 서둑관이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내시 중 한 명이 태궐을 출입하는 기생과 간통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이 전국에서 자출해온 기생과 내시가 사통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크게 분노하여 내시부 수장 김초선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내시들이 간통사건에 자꾸 연루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김초선은 나이 들어 거세한 자들 중 일부가 욕정을 느끼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거세한 내시 중 정말 발기하는 약물을 지닌 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연산군은 책을 읽어주는 여자 책비를 떠올렸습니다. 하여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소리 예쁘고 얼굴 반반한 기생을 불러서 음란한 책 한 권을 읽게 했습니다. 대골 앞마당에 줄지어 선 내시들은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책비가 읽어주는 음란 소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묘안을 통해 마침내 발기하는 약물을 가진 내시 김세필을 적발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김세필은 양아버지 최결의 추천으로 10대 후반 대골에 들어왔고 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 국녀와 간통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왕 성정 시절 만원군 유모석비와 미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남근과 고안을 모두 제거한 중국 내시와 달리 조선 내시는 고안만 제거해 생식 능력을 없앴습니다. 즉 줄기는 살리고 뿌리만 없앰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내시는 결혼하여 양자를 두고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처신을 조심하여 분화 권력 대신에 가정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기적적으로 성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젊은 시절 왕성한 신진대사로 고안이 되살아나서 정상적인 육체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되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되살이 내시는 욕정을 지녔으므로 예쁜 여자를 보면 관계하고픈 충동을 창기 힘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둑관과 김세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연산군은 외관여자와 간통한 부내시를 차명에 처했고 궁궐에 들어온 기생을 건드린 김세필의 목은 따로 매달아 내시들에게 모두 보게끔 했습니다. 김세필의 양아버지 최결도 차명을 당했습니다. 내시들은 벌벌 떨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사고는 마무리됐지만 성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세인들에게 새삼 각인되었습니다. 한편 남자 성기를 가리키는 별칭 고추 어원은 고초입니다. 조선 중엽 들어온 외래 식물 고초는 쓴맛이 나는 풀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소리가 변화의 고추가 됐고 그 모양의 차간에 남자의 상징으로 비유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개 계량한 청양고추는 재배지 경상북도 청성과 용양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명칭입니다. 전설 야담 괴짜 유척기를 알아본 신임의 암모 신임은 조선 숙종 12년 문과에 급제한 후 관리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황해도 연안부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연안부 남쪽에 있는 큰 연못을 탐내어 내수사 사람들을 보내 어명이라고 속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안부사 신임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 필요한 땅이라며 매주지 않았습니다. 후궁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자 왕에게 호소하여 진짜 오명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신임은 그래도 연못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연안부사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백성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신임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신임은 외아들 신사원을 먼저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유목녀를 낳았는데 그 딸이 자라서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신임에게 딸의 신랑감을 직접 골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임이 어떤 상위감을 원하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 넘도록 부부가 해로하고 재상이 될 만한 능력과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상 이상의 요구사항을 들은 신임은 웃으면서 장담할 수 없으나 신껏 찾아보겠노라 답했습니다. 이후 신임은 출입할 때마다 그런 손녀 사위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은 초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장난하며 노는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가 눈에 띈 까닭입니다. 신임은 한참 동안 아이들 모습을 살핀 후 하인에게 한 아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숙대처럼 흐트러진 머리에 숙 튀어나온 턱의 생김으로 끼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위복은 남루하고 깨재재하며 눈은 개구리처럼 튀어나왔으나 아이의 골격은 봄상치 않았습니다. 신임은 그 아이에게 이름과 집을 물어본 후 곧장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비바람을 겨우 가릴 정도의 초가상단이었고 혼자사는 부인만 있었습니다. 신임은 하인을 시켜 어디에 사는 판서 신임인데 대개 아들을 홍기찬 손녀의 배필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초가상간주인은 그 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임이 며느리에게 손녀 사위감을 구해 경원한 사실을 알리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어느 데 귀한 자제이냐고 물었습니다. 신임은 뒤에 알게 될 터이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임은 폐백 전날이 되어서야 정원한 집을 말했고 며느리는 급히 여정을 보내어 가세 및 신랑감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늙은 여정은 심부름을 다녀와서 집안은 가난팽이이고 신랑감 얼굴은 매우 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지지리도 못난 놈에게 줘야 한다니 충격을 받은 며느리는 혼이 나갈 정도로 실망했으나 이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데다 늘 바르게 살아온 시아버지에게 부탁해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혼인 날 신랑을 보니 과연 여정의 말과 같았습니다. 신임의 며느리는 연신코를 훌쩍거리는 어린 사위를 보고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시아버지 신임은 만면에 미소 지으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홀례 후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가 하룻밤도 자지 않고 처가로 돌아왔습니다. 신임은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신랑 유초끼는 집이 너무 가난의 저녁거리가 없기에 차마 신부를 훔길 수 없어 다시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는 크게 화났지만 딸을 시댁에서 훔기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방을 내주었습니다. 신혼이라도 아내와 남편은 각 방을 써야 하건만 이후 유초끼는 아내의 방에 머물며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신임이 하루는 유초끼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늘 안주인과 함께 있음은 삼가야 할 일이니 이제부터 사랑해서 묵도록 하게 유초끼는 분부대로 하겠노라 답했지만 신임이 워낙 청빈한 생활을 해온 까닭에 남은 방이 없어 유초끼는 처저부 신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초끼의 잠버릇은 고약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자는 도중 유초끼가 손으로 신임의 가슴을 치거나 유초끼의 다리가 신임의 배를 누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임이 놀라 깨어나무라면 유초끼는 잘못을 빌었으나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대풀이 됐습니다. 날마다 밤장을 설친 신임은 결코 유초끼를 안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초끼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부부 금실은 좋았고 시간이 흘러 장모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신임이 황에 감사로 부임할 때 유초끼가 따라갔습니다. 그 골은 왕에게 진상할 정도로 목이 특산물이었는데 유초끼가 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임은 유초끼에게 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유초끼는 목 500개를 가져다 왕에 쌓아두었습니다. 임금에게 바칠 진상품이 부족할 정도였기에 당황한 신임은 급히 목을 더 만들라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유초끼는 그렇게 얻은 목을 형편 어려운 친구와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유초끼는 23세 때인 171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표수를 거쳐 영조 때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유초끼는 나이 76세까지 장수했고 아들도 열어두었으니 대체로 장모가 원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유초끼의 꾸준한 노력이 성공의 바탕이긴 하지만 코올리게 때 그 사람 됨을 알아본 신임의 안목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설 야당 점쟁이의 왕이 예언과 황당한 종말 1227년의 일입니다. 점술가로 행세하는 주연지가 당대 실권자 최후의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왕은 시리알 상이 있고 공은 왕후의 상이 있으니 천명이 있는 발을 가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연지는 압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최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왕은 허수아비인데 내가 왕을 못할 것도 없지. 충동성 발언에 혹한 최후는 신임하는 대장군 김희재에게 자신의 관상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김희재는 최후에게 신중한 처신을 애들로 말한 다음 그 길로 주연지를 만나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대가 최공에게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어? 누가 그러더이까? 내가 최공에게 직접 들었으니 사실대로 말하시오. 김희재에게 추공을 당한 주연지는 대충 둘러댄 뒤 최후에게로 가서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전기가 누설되어 행여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주연지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었으나 그 말이 최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에게 화를 끼친단 말인가? 주연지가 돌아간 뒤 최후는 다른 이에게 주연지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말하며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그놈 말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구나. 소문은 빨라서 순식간에 모함이 쇄도했습니다. 평소 점술가 주연지와 대장군 김희재를 시기하던 이들이 금을 놓치지 않고 거짓 밀고를 해온 것입니다. 상장군 노지정 대장군 금희와 김희재가 주연지와 더불어 선안보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해 있던 최후는 밀고를 사실처럼 받아들여 즉각 주연지의 집을 몰수한 뒤 주연지는 물론 노지정과 금희를 바다에 받들여 죽였습니다. 같이 처형하려던 김희재가 집에 없자 그의 세 아들을 바다에 받들여 죽였습니다. 그때 김희재는 나주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물을 두루 갖춘 명장 김희재는 이처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이 일로 김희재의 아들 중 한 명인 김홍기가 죄 없이 죽자 그의 아내는 크게 낙담하여 슬픔에 빠졌습니다. 상장군 조영경은 최후의 충복 중 한 명이었으나 역시 이 일로 난감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홍기가 사위였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딸의 슬픔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불쌍한 사위의 명복을 빌며 집안 사람 모두에게 소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식은 생선이나 고기 반찬 따위가 없는 간소한 밥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잔치 자리에서 최후는 조영경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어찌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영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집안 내력이 원래 소식을 하기 때문이라 대답했지만 최후는 낯을 불치며 조영경을 엄하게 우지줬습니다. 내가 그 내력을 모를 줄 아느냐? 만일 다른 뜻을 품은 게 아니거든. 어서 새 사위를 드리라. 조영경이 선뜻 응답하지 못하자 최후는 알아들었냐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조영경은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낭장 윤주보와 혼례를 올리거라. 재원하라는 말에 조영경의 딸은 울며 호소했습니다. 너무 하옵니다. 지아비가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거늘 어찌 제 뜻을 빼앗고자 하십니까? 조영경은 마음속으로 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렸지만 최후의 보복이 두려워 딸에게 거듭 재원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딸은 왜 갑자기 수조를 못하게 하냐고 따져물었으나 이후 조영경은 일사천의로 혼례 절차를 진행했고 조영경 딸과 윤주보는 드디어 혼인 첫날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주보의 꿈에 김홍기가 나타나더니 윤주보의 고안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윤주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으며 아랫도리가 실제로 얻어맞은 것처럼 무척 아픔을 느꼈습니다. 윤주보는 너무 아파 끙끙거리고 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튿날 아침 윤주보는 죽은 몸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기막힌 소식을 들은 조영경은 영거프 사회를 잃은 처지가 되어 황당해하면서 포탈에 빠졌습니다. 이에 비해 그의 딸은 무표정한 얼굴로 별다른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에 대한 반감과 먼저 세상을 떠난 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그런 무표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전설 야당 갈모 하나 때문에 도량이 넓다 단호 5원 정홍순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왕이 동구릉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정홍순은 흐린 하늘을 보더니 갈모를 두 개 챙겼습니다. 갈모는 펼치면 고깔 형태가 되고 접으면 줄부채 모양이 되며 비 내릴 때 갓 위에 덮어 쓰는 쓰개입니다. 우모라고도 합니다. 정홍순은 늘 갈모를 두 개 준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조의 행차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홍순이 재빨리 갈모를 쓸 때 옆에서 비 맞으며 쩔쩔매는 젊은 선비가 갈모를 빌려달라기에 나머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골목 오기까지 함께 걸었고 갈림길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보자 정홍순이 갈모를 돌려받으려 하자 젊은 선비는 강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보이니 갈모를 좀 더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댁의 약도를 알려주시면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정홍순은 인정상 허락하면서 상대방 집 주소도 알아두었습니다. 비는 그날 밤 그쳤고 다음 날은 햇빛이 좋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모를 빌려간 젊은 선비가 정홍순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전에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저녁까지 소식이 없자 화가 난 정홍순은 혹시나 싶어 적어둔 젊은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뒤늦은 변명을 둘러대면서 갈모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후 세월이 흘러 정홍순은 호조판소가 됐고 꼼꼼한 일처리로 나랏돈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그는 10년간 재직하면서 재정문제의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정홍순이 호조판소로 일하던 어머날 신임 호조자랑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홍순은 신임 호조자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래전에 갈모를 빌려갔던 그 젊은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정홍순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낱 갈모 하나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작은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신용 없는 사람은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호조관리가 될 수 없다는 꾸지쯤이었습니다. 신임 호조자랑은 보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정홍순은 기본 자격미달이라며 그를 파직시켰습니다. 약속에는 크고 자금의 구별이 없는 법인데 호조자랑은 그걸 가볍게 여겼다가 좋은 자리에서 일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정홍순이 개인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음은 다른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자기 집을 수리할 때 목수와 품삭으로 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들이 천한 목수와 노임을 가지고 다툼은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냐며 목수가 달라는 대로 조금 더 주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에 정홍순은 몇 푼 더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렇게 하면 곤란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승은 한 나라의 의표인데 내가 삭술과의 주면 옴보기가 되어 가난한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애초 약속한 만큼의 돈만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돈과 관련된 특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홍순은 우연히 파전, 즉 일부가 파손된 돈 한 푼을 발견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그 돈을 땜질하여 붙이게 했는데 그 비용으로 두 푼이 들었습니다. 한 푼을 아끼려다 오히려 한 푼이 더든 셈이라 조금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홍순에게 물었습니다. 두 푼을 들여 한 푼을 얻으면 한 푼이 손해인데 어째서 공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상대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정홍순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개인은 비록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이 이익이 되니 어찌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주면 사람들이 모두 정홍순의 도량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량이 넓다라는 관용어는 길이를 재는 자와 부피를 재는 데 무게를 재는 저울을 모두 이루는 도량형에서 유래했습니다.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비유하는 말로 도량을 썼고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 사람이나 사물을 잘 포용하는 품성을 도량이 넓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유쾌한 스님 조선 중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스님이 친하게 지내는 유학자를 찾아가서 통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학자는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통감 16권을 내주기는 했으나 책을 읽은 뒤 그대로 버리는 괴팍한 행실이 신경쓰여 제자 한 명을 딸려 보냈습니다. 스님이 앞서고 제자가 뒤따르며 걸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머무는 사찰까지 걸어가는 내내 통감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은 책을 망설임 없이 그대로 땅에 버렸습니다. 유학자가 보낸 제자는 그걸 재빨리 주워 챙기며 따라갔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서 스님은 사찰에 도착할 무렵 모든 책을 버렸습니다. 뒤에서 걸은 제자는 책을 모두 회수하여 유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스님은 다시 유학자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통감을 빌려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유학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님을 나무랐습니다. 남의 책을 빌려갔으면 마땅히 반환하는 것이 예의이거네. 길거리에 모두 버리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이에 대해 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드거 참왕전이요. 이 말은 물고기를 얻은 사람이 통발을 버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물고기를 얻었는데 무엇하러 통발을 챙기겠느냐는 뜻입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대나무로 만든 용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과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자 유학자는 시험삼아 통감의 여러 대목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타박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전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덕분에 한 번만 읽고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스님은 침묵당이고 유학자는 봉곡 김동준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떠나 지적으로 교류했으며 침묵대사가 전주 서쪽 봉소사에 있을 때 위에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침묵대사는 술을 매우 좋아한 기승으로도 유명한데 그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술 한잔 드시라고 권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곡차라고 말해야만 마셨습니다. 이때부터 곡차라는 말이 생겼는데 오계명 가운데 부름주 계율을 봉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제력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침묵대사의 말에 따르면 마셔서 정신이 몽롱하게 취하면 술이여 정신이 맑아지면 차라고 합니다. 침묵대사는 침묵대사는 주량이 엄청나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대사에게는 술이 술이 아니라 곡차였던 것입니다. 침묵대사의 성명은 1억이며 1633년 만71세에 입적했습니다. 한편 평소 김동준은 침묵대사를 도인 침묵대사는 김동준을 거유로 일컬으면서 서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전설 야담 뱀만 잡아먹는 청년 이놈 19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산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더니 뱀을 발견하자마자 막대기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재빠른 뱀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을 만큼 청년의 팔 놀림은 대단히 빨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뱀의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 후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놈 다음 날에도 청년은 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뱀을 찾아 죽인 다음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씹어 먹었으며 이런 기행은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산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뱀을 잡아 죽여 날로 먹거나 구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롱이보다 독사를 만났을 때 더욱 살기어린 눈빛이 되었습니다. 이놈 몇 년을 이렇게 뱀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잡아먹자 뱀들은 청년의 살기에 기가 질려서인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잡히곤 했습니다. 반면에 청년은 한층 힘이 세지고 튼튼한 몸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만족한 기분이 아니라 대부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청년은 이런 일을 반복한 걸까요? 이 일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첩군이었던 아버지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캔 약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한 아들을 무척 아껴주고 격려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 아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칠뿌리고 대나무로 붓을 만들고 헌옷감에 글씨를 쓰고 빨아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멋진 글씨로구나. 약첩군 아버지는 아들이 공들여 쓴 글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정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약체를 캐다가 복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아들 나이 19세 때였으며 청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프 짖다가 원수를 갚겠노라 결심하고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며 뱀을 잡았습니다. 청년이 복사조차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낸 뒤 청년은 뱀 사냥을 멈추고 글씨에 매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루에 일천자를 쓰고 잠잘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못가는 벼루를 세 개나 구멍 낼 정도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서체를 익혔습니다. 청년은 학문이 늦고 벗의 사귐이 늦고 결혼까지 늦었다 하여 스스로 삼만으로 개명했습니다. 창암 이삼만이 글씨를 잘 쓰자 그때부터 그에게 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근처에 사는 약포주인이 찾아와 대구 약령으로 간다며 약명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삼만은 약포주인이 부르는 대로 두루마리 화선지의 약재와 약명 그리고 필요한 분량을 제법 많이 써주었습니다. 며칠 후 대구에 도착한 약포주인은 화교 상인에게 두루마리 글을 내보이면서 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인은 그 글씨를 보더니 독특한 필체의 명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서체였던 까닭입니다. 누구의 글씨입니까? 화상은 약포주인에게 글씨 주인공을 물었고 이삼만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몇 달 몇 달 후 화상 한 명이 이삼만을 찾아가 공손히 인사하고는 글씨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삼만은 그 자리에서 일필 이 지했습니다. 이삼만의 글씨를 받아든 화상은 살해하고 깊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인이 이삼만에게 글씨를 받아갔다는 소식이 금방 퍼지면서 그는 명필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에 어떤 등짐장수가 나무 그늘에 짐을 부려놓고 눕자마자 이내 고라떨어졌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등짐장수를 본 이삼만은 등짐이 모두 둥근 백선임을 확인한 순간 문득 피릉이 일었습니다. 이삼만은 등짐장수가 잠자는 사이 하얀 부채의 가몽이 일어나는 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삼만이 모든 부채의 글씨를 쓴 직후 잠에서 깬 등짐장수는 하얀 부채가 온통 글씨로 채워진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검은 붓글씨로 엉망이 됐다고 판단한 등짐장수가 이제 부채를 못 팔게 됐다고 불평하자 이삼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마오. 밋밋한 백선보다 잘 팔릴 것이고 팔리지 않으면 내게 가져오시오. 저기가 내 집이오. 이삼만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고 등짐장수는 반신반의하며 전주 남문시장으로 가서 부채를 펼쳐놓았는데 그날로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이삼만은 특히 굴림체의 초설을 잘 써서 창암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창암체는 흐르는 물과 같다 하여 유수체라고도 불리며 흥미롭게도 그의 작품에는 뱀으로 형상화한 글씨가 많습니다. 예컨대 산빛 물빛질한 뜻에 쳐서 상광수색에서 산자는 뱀이 딸이를 든 모습이고 수자는 뱀이 목을 축혀든 형상이며 색자는 승천하는 이무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편 이삼만은 52세대 아내를 여인 후 글씨에만 전념하다가 명창 심녀와 가깝게 지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심녀 역시 이삼만이 회갑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자 이삼만은 하루에 일천 자식 쓰면서 허전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삼만은 77세대 죽었고 묘소에는 부인 김씨와 명창 심녀의 묘가 함께 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승평 부사 최석은 겨슬이 높아져서 수도 개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평은 전화도 순천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 무렵 지방관리가 정근할 때 코울 사람들이 좋은 말 8필을 선물하는 일이 관례였습니다. 부사는 8필 그 아래 부사는 7필씩 골라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서랑에 임명된 최석이 인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코울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말을 골라달라고 정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 최석은 극구 사양했으나 사람들이 계속 강거나 다시피 권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최석은 그 말 8필에 짐을 나누어 싣고 개경으로 올라갔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며칠 후 최석 앞으로 하인이 달려와 기쁜듯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말이 9필이 됐습니다. 최석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하인이 설명하길 배가 불러있던 1마리 망아지 1마리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최석은 빙글에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 참 잘됐구나. 그 말들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도착했고 이젠 돌려보내려 하던 참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새끼를 쳐서 9필을 돌려주게 됐으니 얼마나 면목이 사는 일이냐. 말을 마친 최석은 말들을 승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을 돌려받은 승평 사람들은 크게 감동해 비석을 세우고 8마비라고 칭했습니다. 이후 정근가는 관리에게 주는 증마 폐단이 사라졌습니다. 최석의 처신이 후인 관리들에게 모범을 보인 셈입니다. 한편 순천 8마비는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관에 선정을 기린 최초의 청덕비입니다. 정유재란 때 훼손되어 당시 부사로 재임한 이수광에 의해 다시 세워졌고 2021년 봄을 2122호로 지정됐습니다.